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자신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한 언론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밝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지 비명계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표직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그럴 생각이 1도 없으며 오히려 옥중공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이재명이 사실상 비명계 의원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은 진중권이 출연을 하는 한판승부인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재명과 직접 접촉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접촉을 한 시점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달한 이재명의 생각은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가장 바라고 있는 당대표 거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대표직 사퇴를 검토한다 언제쯤 대표직 사퇴를 한다 원내 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여러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었고 전부 다 추측성 보도라면서 사퇴할 의사가 1도 없으며 그리고 심지어 옥중공천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전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직 인사를 2명을 했는데 이 2명이 누구인가 하면 윤리심판원장하고 공직자평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은 윤리심판원장에 경기도 수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었던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이번에 윤리심판원장에 임명을 했고 공직자평가위원장은 송기도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인데 이재명은 이미 이 두 자리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놓았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천기획단도 이미 거의 다 준비를 끝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천권을 휘두를 준비를 전부 다 지금 이재명이 해놓았는데 이 상황에서 당대표 사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비명계 측의 요구를 일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김규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위축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근거로써 이건 뭐 김규환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은 현재 자기가 77%의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대표에 당선해낸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럴만도 한 것이 이 정도로 지지를 받은 것은 DJ라든가 YS도 받지 못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당내 비명계들이 조금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것 정도는 진짜 말 그대로 한 줌 세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나왔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미 이재명 측에서는 당내 장악을 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잠깐 이야기를 비췄었던 공천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이번에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으며 무려 30%나 공천평가에 개딜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언론 측에서 최고위 보고라는 파일에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식 개편 방안이 담겨져 있었고 그 내용은 당무기업 활동을 평가 항목에 신설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비례대표는 30% 비중을 평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무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정치 현황에 대한 당 대응 활동 참여라든가 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현황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드를 쳤는가 이거를 공천에다가 반영하겠다는 얘기나 닮이 없는 것이며 미디어 활동 역시도 SNS라든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실드를 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친명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장학 계획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앞으로 당 지도부 선출 시에 권리 당원 비율을 10%로 높이는 대신에 대의원 반영 비율은 10%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써놓았고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맡으면서 처음에 선언했었던 개딸들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런 방침입니다. 아무튼 현재 이재명은 당 장학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근거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비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인 상황이고 현재 비명계가 당 대표직을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당 대표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은 이게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가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은 당원 80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원래는 있었지만 이거 역시도 뜯어 고친 데다가 민주당 지도부들을 지금 전부 다 친명계가 장학을 하고 있어서 비명계들이 웬만한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서야 이재명의 방탄을 뚫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전에 비명계 의원들 한 10명 정도로 가까이 만났는데 이들에 대해서 유감인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한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재명과 만났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치 이재명이 비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신을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김규환 위원장이 이재명의 뜻을 전한 이런 배경에는 아마도 비명계들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해당 기자가 전한 이와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당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쉽지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현재 비명계에서 강력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분당을 하더라도 좌파 진영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분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분당까지 해가지고 비명계들이 딴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비명계들은 분당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도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77%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당장하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의 내홍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마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민주당 내에서 도저히 이재명 체제로 총선은 힘들다라는 것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이재명은 버티며 민주당을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호재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과 민주당 내분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제대로 챙겨서 차기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비비지도 못할 만큼 압승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